크라잇넛 하면 거의 뭐 같은 네 글자로 말달리자 뭐 떼려 뗄 수가 없잖아요 25년이 됐으니까 대충이라도 몇 번 정도 부르신 것 같아요 1년에 공연과 행사를 포함해서 그 한 100번을 했다 그럼 그러면 25주년이면 리허설까지 하면 100번을 했다 2,500원 아니 2,500원이 아니지 그럼 연습도 하잖아 2,500원에 2,500원 걸었으면 좋겠다 리허설 그러면 벌써 5,000번에 연습하고 뭐하고 그러면 2주년 해야지 한 진짜 만 번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? 와 그렇게 다 빠지면 하여튼 뭐 근데도 지금 틀린다 그래도 지금 틀린다고요? 네 틀려요 아니 저 궁금한 게 공연을 자주 하시잖아요 최근에 코로나를 제외하거나 자주 하실 때 뭐 예를 들면 이번 주말에 어디랑 어디 공연이 있고 다음 주에 공연이 있고 그러면 그 전에 연습을 따로 하세요 특별한 컨셉이 있을 땐 하죠 그때 말달리자가 샛리스트에 항상 있잖아요 네네 그 곡도 한번 합주시를 하고 가시나요? 안 할 때가 많죠 주로 말달리자, 밤이 이뻤네, 서커스 이런 거는 그렇게 연습을 안 하니까 맨날 틀리는 거 연습 부족이네 연습 부족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딴 생각해요 이렇게 말달리자가 2절까지인데 3절까지 한 적이 있어요 한 번 박윤식이 한 번 노래를 한 번 더 하던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지? 일자만 하고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지? 일자만 하고 끝날 때도 있고 근데 무대 위에서 화를 내면 지네 손해잖아요 그냥 음 그냥 그러려니 그러고 끝날 때도 있죠 거의 뭐 전도사님이네요 그냥 노래를 공연을 연습처럼 공연을 연습처럼 같이 짚어요